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테인과 김승훈이에요 요즘 KBO 리그 한국 시리즈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 시리즈가 돼가고 있어요 벌써 KT 위즈가 새판이 갔더라 이제 오늘이죠 11월 18일에 KT 위즈가 한 경기를 더 승리를 하게 되면 상단 첫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왔어요 여기 이렇게 대진표를 써놨는데 1, 2, 3, 4, 5, 6, 7인데 4차전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0 역사 주제는 한국 시리즈와 관련된 인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한국 시리즈의 역사도 따로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그거는 당장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올해는 바로 이 영화 1984 최동원이 올해 개봉했죠 11월 11일에 개봉했어요 최동원 전 감독이 선수수제 등번호가 11번이었기 때문에 11월 11일에 개봉을 했어요 이 1984 최동원이 롯데자이언츠 커리어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롯데시네마 가서 보고 다른 이유 없어요 롯데시네마 간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롯데자이언츠 팬도 아니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전설의 타이거즈를 야구로 보고 있어요 올해 9등에서 감독 잘렸어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컨텐츠가 무쇠팔 최동원과 1984 한국 시리즈 부산에 사직야구장 가면 그 무쇠팔 최동원 동상이 지금 제막이 돼 있죠 물론 나는 사직야구장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산을 몇 번 가봤는데 내가 가본 야구장은 딱 두 군데였어요 어릴 때 총파고 살 때 위례진 도시 옆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때 잠실야구장 되게 많이 갔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고척스카이돔이 좀 더 가까워요 목동야구장 내가 가본 적이 없어 고척스카이돔은 몇 번 가봤어 시범경기 꽁짜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직 역사의 모토가 된 컨텐츠는 바로 이 영화에요 1984 최동원 가을의 전설이었어 1984년 한국 시리즈와 관련된 실화를 경기 화면 등을 활용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이 된 내용이에요 사실 이번에 다룰 컨텐츠가 이거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했으니까 이렇게 영화가 나왔겠지 삼성라이언즈랑 한국 시리즈를 붙었고요 시리즈 MVP는 당연히 최동원 선수였는데 이 한국 시리즈는요 한국 시리즈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냥 최동원 시리즈였어 최동원 시리즈 MVP였고요 여기 취소서는 그어났지만 말 그대로 혼자 우승했어요 7경기 중에 5경기를 등판해서 4승 1패 4승은 이해가 되겠는데 1패는 어떻게 당했을까 무수의 팔 최동원 선수에 대한 커리어를 보자면 1958년 5월 24일생이에요 58년 개띠고요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남해군 경주 최씨 집안이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 그래요 구덕초등학교 롯데자이언츠가 초기 야구장 썼던 곳은 구덕야구장이고 지금은 철거가 됐어요 구덕야구장은 철거가 됐고 그 근처 구덕초등학교로 나왔고 그 다음 이제 경남중고등학교 이게 꽤 명론고라고 해요 야구 관련해서는 부산 출신 야구선수들이 고려대학교 출신이 많은데 최동원 선수는 특이하게 연세대학교 출신이에요 이제 가족으로는 한국전쟁이 상의용사였던 아버님 최윤식씨가 있어요 에이전트 역할을 자청했던 그때는 에이전트가 우리나라에서나 합법적으로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가 없었을 때에요 지금은 KBO 리그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에이전트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죠 이해랑씨인가 그분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모친 김정자씨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런거 하면 좀 최동원상 시상식 뭐 이런 행사 이런거 되게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동생인 최수환씨는요 현역 KBO 리그 공인 심판이에요 이제 부인 신현주씨가 있고 아들 최기호씨가 이제 몇 년 전에 롯데자이언트 프런트로 들어갔어요 육성팀 직원으로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최동원 선수 실업시절 소속팀은 롯데자이언트 근데 이 롯데자이언트가 1982년에 KBO 리그 구단으로 이제 프로 구단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왜 바로 롯데자이언트 로 안 들어가고 한국전력공사를 갔느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1982년에 세계아구 선수권대회가 있었어요 1982년에 데뷔를 못한 선수들이 있어 김제박 전 감독도 그런 케이스야 그리고 프로 시절에 등번호는 11번 1988년까지는 롯데자이언트에서 뛰었고 드래프트 일자지명이었대요 잠깐 삼성라이언트에서 뛰고 은퇴를 해요 은퇴 이후에 해설위원이나 투수 코치 퓨처스 감독까지는 했어요 롯데자이언트 감독은 해보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말년에 경기 감독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세상과 작별을 했죠 어떻게 그럼 야구를 접했느냐 어릴 때 집안에선 축구를 시키려고 그랬대요 부산에서는 일본 쪽 방송 주파가 좀 나오나봐 당시 부산에서는 일본 프로야구를 볼 수 있었대요 MPB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요미우리 자이언트 투수의 호리우츠 스네우라는 투수가 있었대요 그 투수의 투구폼을 배운 게 최동원 감독의 투구폼이었다 그래 그 선수가 썼던 결정구가 커브였는데 빠른 공이랑 커브를 조합해서 던졌죠 투구 루틴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투구 루틴을 일단은 보통 송진가루를 마운드 올려놓잖아요 마운드 올려놓고 가끔 이제 투수들이 털잖아 투수들이 송진가루를 터는 이유가 이 공이 조금 손이 조금만 더 삐끗하게 잡혀도 공의 회전이 바뀌어요 제대로 잡기 위해서 송진가루를 묻히나 그래요 흔히 로진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발끈을 만진대 그 다음엔 야구선수들이 양말 길게 신잖아 그 겉양말 만지고 그 다음에 안경을 만져 금태 안경 금태 안경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창 이거를 만져요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을 꺼내가지고 투구 폼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던졌다 그래요 궁금하면 영상 한번 찾아봐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어머님이 축구를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야구를 하고 싶어서 퍼서 경남중학교로 갔고 야구부를 들어가요 고등학교 때 이제 황금사자기 1학년 때부터 선수를 추천을 하고 2학년 때 17이닝 노이터 게임을 만들고 3학년 때는요 중결승 이전에서 11K 완봉승 승자결승 20K 경기를 만들었고요 20K 경기를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두 번 한 사람이 료저클레멘스가 있고 랜디전순도 20K 한 번 했고 맥스시어저도 20K 한 번 했죠 그리고 이제 최중결승에서는 12K 완투승 대학을 갔는데 부산 출신의 야구선수들이 고려대학교 출신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중앙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기를 중앙정보부가 압력을 넣었대요 그래서 진학이 취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고대를 못 가니까 그럼 부산에 있는 대학교라도 가자 동아대학교를 지원했는데 거기도 진학 거부 대학 못 갈 거 군대나 빨리 가자 육군격리단 지원했는데 거부됐어 그래서 고위 관계자들이 야 너 그냥 연대 가 그래서 그래서 연세대 갔다 그래요 연세대 알죠 근데 고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그 당시 학생운동 되게 많이 했잖아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기 전국대학 야구대를 출전을 하는데 이때 동아대학교에 있었던 에이스가 나중에 역시 롯데자리츠 한솥밥 먹는 이목윤 선수가 있대요 근데 이 선수하고 연장 18회까지 던진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연장 18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그날 저녁에 아주 죽어라 던졌는데 연장 14회까지 0대0 승부가 안 난 거야 그래서 밤이 깊어가지고 내일 낮에 마저 하자 해서 서스펜디드 선언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연장 18회까지 겨우 1대0으로 이겨요 그리고 몇 시간 쉰 다음에 같은 날 성경공대학교하고 결승전인데 그날 또 나가 그리고 안투수 당시에는 그냥 에이스면요 중결승 결승 이런 거 다 굴르는 거야 이제 1979년에 이제 대통령기에서는요 동국대학교와의 경계에 나섰는데 당시 연세대학교 복학생 선배 중에 박철순 선수가 있었어요 오비비어스 첫해 1982년 오비비어스 한국시리즈 우승했던 그 박철순 선수가 있는데 선배였나 봐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복학을 했는데 2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나왔던 최동원 선수가 또 2실점을 했어 결론적으로는 4대0으로 졌는데 선배들이 왜 졌냐 하면서 주타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면으로는 선배인 박철순 선수가 뭔가 내면적으로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두산비어스 팬들한테 좀 뭐 이건 미안하긴 해 이제 대학 시절에 종행무진 활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구 슈퍼월드컵을 나가 야구 슈퍼월드컵 우승을 하게 되면서 이때는 그 야구 슈퍼월드컵도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줬다고 그래요 1981년 9월에 메이저리그 구단 캐나다에 연구를 두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랑 계약을 하게 돼 근데 당시 병역법은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부하려면요 5년 동안 국내에서 프로는 안 되고 아마추어 팀에서만 뛰어야지 대체복무가 인정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KBO 리그 출범 이후에는 프로 활동도 대체복무로 인정시켜줬어 병역 혜택 받은 선수도 열심히 프로 뛰고 있는 거지 대신에 현재 예술체육요원들은 그거 조건이 있어요 국가대표 차출을 하면 부상 등의 이유가 없으면 참가를 해야 돼요 예술체육요원 조건은 그거예요 그럼 이제 봉사활동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계약을 해 그럼 이제 메이저리그 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가겠 이 병역법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으로 5년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메이저리그 계약이 취소되네요 만약에 이때 계약했었으면 한국인 출신 최초 메이저리그 선수는 박찬우 씨가 아니라 최동원 감독이 됐을 수 있어요 실업야구 팀으로 가요 그 회사 직원으로 선수로 뛰는 거예요 회사 직원이야 근데 팀이 36경기 324이닝을 소화를 하는데 그중에서 206이닝을 최동원 선수가 던져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도 굴렀다 이거야 특히 당시 실업야구 때도 코리아 시리즈가 있었어요 6차전까지 갔는데 6경기 다 나와요 42와 3분의 1을 던지고 2승 1패 1세이브 내용이 어땠냐면 1차전 때 3실점 완투패 2차전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2회부터 9원 등판해서 8회까지 7이닝 무실점했는데 팀은 졌고요 그리고 3차전 5회부터 9원 등판했는데 7이닝 3실점 무승부 그리고 4차전 때 선발 등판했다가 중간에 경기 후반쯤에 야수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마무리로 뛰어요 그래서 7과 3분의 1이닝 3실점 1승 1세이브 한 경기에서 1승 1세이브를 동시에 달성해요 몇 년 전에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감독이 한번 그런 작전을 쓴 적 있어요 마무리 투수가 좀 일찍 올라와 마무리 투수가 좀 일찍 올라왔는데 중간에 포지션을 바꿔요 수비수 보고 수비 포지션 바꿔서 수비수 보고 공 던지라고 해가지고 잠깐 던진 다음에 다시 포지션 바꿔서 마무리 투수가 던지라고 해 그래가지고 홀드랑 세이브를 동시에 챙긴 그 기록이 있더라고 그리고 5차전 7회부터 9원 등판해서 역시 9원승 그리고 6차전 완두승 결국 혼자 다 한 거야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공사로 이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계 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려면 아마추어 신분이어야 됐던 거야 김재박 감독, 심재원, 이해창, 이목윤 그리고 장효조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1982년에는 KBO 리그에 입단을 못해요 1년 동안 실업팀 뛰고 1년 늦게 KBO 리그에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롯데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에서는 이 6시즌 동안 이 기록을 내요 특히 1984년 정규 시즌에만 51경기를 나와요 그리고 27승을 해 그리고 이제 탈삼진 223개를 남는데 이거가 작년까지는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이었어요 이제 올해는 쿠바 출신의 아리엘 미란다가 그 기록을 깼죠 근데 아리엘 미란다가 180이닝도 안 던지고 저 기록을 깼다 그게 더 놀라워 아까 한국 시즌에서 던지던데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미란다 올해 최동원상 받았잖아 진짜 혹사의 아이콘이었던 거야 1983년 선발로 21경기를 등판했는데 그중에 완투가 16경기였다 그래요 근데 완투를 하면요 결과가 뭐 아니면 도잖아요 이기거나 지거나 8번 완투승 8번 완투패 사실 보통 완투를 한다면요 이기는 경기에서 완투를 하지 지는 경기에서 완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롯데자이언츠가 팀 타율 팀 출루율 리그 최하위였고요 실책도 최다였고 승률도 전체 골지였어 그러니 저렇게 완투패가 8번이나 된 거였지 그 메이저리그에 월터 존슨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도 완투패가 졸라게 많았을 거야 워싱턴 세나터스인가 그 팀이 되게 약팀이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1984년 이때 삼성 라이온즈가 전반기 우승을 한다? 한국 시리즈에 의해서 후반기에는 주축 선수들을 좀 많이 쉬게 했대요 그런데 후반기에 오비베어스가 막 이제 후반기 1등으로 올라오니까 삼성이 한국 시리즈 파트너를 좀 오비가 아니고 다른 팀을 만나고 싶은 거야 설명을 하겠지만요 KBO 리그 초창기는요 전반기 리그가 따로 있고 후반기 리그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기 리그 우승팀이랑 후반기 리그 우승팀이 한국 시리즈를 맞붙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단일 리그로 바뀌긴 하는데 그런 전반기 후반기 리그가 따로 있었다 후반기에 롯데자이언츠를 그 후반기 우승을 시켜주기 위해서 삼성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롯데자이언츠와의 3연전을요 일부러 져요 어떤 식으로 지냐면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땅볼 타구를 잡는다? 그럼 바로 1루로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다른 동작을 취하면서 늦게 막 일부러 1루로 선고를 해서 세이프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져주기 게임을 한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3연전 중에 첫 경기에서 롯데가 이기면서 삼성이 왜 저렇게 지지? 이 의도를 알아친 거야 그래서 롯데는 이제 마지막 두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 다 쉬게 하고 후보 선수들이 나가요 근데도 이겨 결국 마지막 날에 오비베어스를 제치고 롯데자이언츠가 후반기 우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 대진표가 이렇게 짜있는데 사실 그렇게 된 사연이 있어 이렇게 된 사연이 뭐냐면요 김영덕 감독이랑 김성근 감독의 악연이 있어 1982년에요 오비베어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감독이 김영덕 감독이었고 투수 코치가 김성근 감독이에요 이때 투수 코치가 김성근이었어 1983년까지 2년을 뛰고 나서 그 김영덕 감독이 메이저리그 팀 가가지고 지도자 연수를 할까 할까 말까 약간 이런 계획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와중에 김성근 감독한테 삼성 라이온즈 감독 제의가 들어왔어 김영덕 감독하고 상의를 했대요 김영덕 감독은 말렸어 가지마 우리 또 우승해야지 했는데 그래서 김성근 코치는 오비에 남아요 근데 열흘 뒤 삼성 라이온즈가 새 감독을 발표해요 새 감독 김영덕 그러니까 빡친거지 김성근이 가야될 감독 자리를 뺏은거야 앙숙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1984년 시즌에는요 삼성이랑 오비가 경기를 하면 되게 난투극이 많았다 그래요 삼성 감독이 이제 김영덕 감독이 후반기에 롯데를 오비보다 더 윗순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롯데한테 일부러 져요 그래서 한국시리즈 대진표가 삼성 라이온즈 때 롯데자이언즈가 된거야 롯데가 당시 얼마나 투수진이 열악했냐면요 노상수 선수가 1983년 시즌이 끝난 다음에 현역으로 입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투수진이 약해진 상태에서 원래 산미 슈퍼스타스에 있었던 이모균 선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영화 슈퍼스타 감사형 보면요 산미 슈퍼스타스가 배경이 됐던 영화가 있잖아요 감사형 감독 유일하게 1승을 거뒀던 그 1승 상태팀이 롯데자이언츠거든요 1982년에 그래서 슈퍼스타즈는 꼴찌를 하는데 다음에 장명부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아주 그냥 놀랄만한 활약을 펼쳐요 물론 돌풍을 일으키긴 하는데 한국시리즈는 못 가요 어쨌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이가 안 좋았던 이모균 선수가 롯데로 이적을 하게 되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력이 안 좋았는데 최동원 선수가 무려 선발 구원을 안 가리고 51경기를 등판한 거예요 284와 2분의2이 있는 터져 완투는 14경기나 돼 당시 KBO 리그 정규 시즌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한국시리즈를 10월 초에 했을 정도니까 지금은 한국시리즈 10월 말에 하죠 그래서 그냥 최동원 선수가 혼자서 다 캐리를 한 거지 그래서 1984년 한국시리즈 어떻게 됐느냐 선발 투수가 예고가 돼요 삼성라이언즈는 김시진 김일윤 김시진 김일윤 권영호 김시진 김일윤 이렇게 되고 롯데자이언츠는요 최동원 안창원 최동원 이모균 최동원 이모균 최동원 최동원 선수 4번 나와요 그래서 1,3,5,7 차전 선발로 예고가 되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당시 감독이었던 강병철 감독이 하는 말이 동화당 없잖아 역까지 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최동원 선수는 알겠심도 뭐 한번 해보이십시오 한 거야 이제 속으로는 난 이제 죽었다 왜 이렇겠지 자 그래서 한국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그 당시 이제 1차전 2차전은 전반기 우승팀 경기장에서 3차전 4차전은 후반기 우승팀 경기장에서 치르고 5차전 6차전 7차전을 중립 경기장인 잠실에서 치르는 규정이 있었어요 1984년 9월 30일 1차전 대구에서 당연히 이기겠지만 최동원 선수가 등판했던 롯데가 이겨요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완봉승을 하는데 한국시리즈 역대 최초의 완봉승 기록이에요 맞대결을 벌였던 선발투수는 이제 김시진 전 감독인데 그럼 이제 김시진 선수는 어떻게 됐느냐 왜 졌느냐 사실 영화에서도 나왔어요 이 영화 1984 최동원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김시진 선수가 경기장으로 차를 끌고 가던 중에 길거리에서 어린이랑 접촉사고가 났대요 그냥 가면 뺑소니잖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주느라 원래 훈련을 위한 집합시간이 늦은 거야 다행히 어린이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정작 김시진 선수는 머릿속에서 아이는 괜찮을까 막 이런 멘탈의 문제가 생기면서 3이닝까지 던지고 3이닝 플러스 4위까지 사실점하고 강판을 당해요 김시진 선수가 멘탈이 제 상태 아니라는 걸 알고 감독이 일찍 내리는데 근데 이미 때가 늦었죠 그래서 했나 김시진 전 감독은요 정규 시즌에선 통상 124승을 한 대투수인데 한국 시리즈에서는 승리 없이 7패만 당해요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셧아웃을 한 투수들이 있어요 이 셧아웃은 무슨 뜻이냐면 완봉승 자 이 목록을 정리하자면 일단 임팩트 있는 기록은 최초의 기록 최동원 선수가 달성을 했고 1993년 세 번째 완봉승이 나와요 김태환 선수 왼손 투수로는 최초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1996년 한국 시리즈가 완봉승이 두 번이 나와요 3차전에서 잠수함 투수였던 이강철 감독이 당시 해태 타이거즈 선수로 현대 유니콘스 상대로 완봉승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시 현대 유니콘스의 투수였던 정영원 코치가 4차전에서 노이터 게임을 해버리네 나 저 노이터 게임 내가 라이브로 직접 봤거든 TV로 직접 봤는데 야 한국 시리즈에서 노이터 게임이 나온다고 어 소름 돋더라 그 다음에 다니엘 리오스가 2007년에 완봉승을 하는데요 이때 99구만 던지고 완봉승을 하는데 나중에 리오스는 금지약물 걸리죠 2017년에 양현종 선수가 완봉승을 하는데 완봉승 기준으로 한국 시리즈 최다 탈삼진 투수가 돼요 11탈삼진 완봉승 진짜 9위가 그날 압도적이었거든 그리고 1대0 완봉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동원상을 받지 그래서 2차전 가요 2차전은 당연히 최동원 선수가 못 나오겠죠 전날 완투를 했으니까 2차전은요 오히려 삼성에서 김일웅 선수가 1실전 완투승을 해요 1984년 그 다음에 이제 10월 3일 부산으로 이동을 해요 부산에서 하는데 3차전 당연히 최동원 선수가 선발로 등판했기 때문에 롯데가 이겨요 맞대결을 했던 김시진 선수는요 7과 3분의 2이닝 2실전 8회 이사해서 발목에 타구를 막고 교체를 하면서 승패를 가리지 못해요 그리고 9회 말에 정연기 선수가 워크 끝내기 안타 하면서 경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 10월 4일 4차전이 돼요 다시 최동원 선수가 못 나오니까 또 김일웅 선수가 8이닝 무실점을 해요 그리고 삼성이 7대0으로 이겨버려요 이게 삼성이랑 롯데랑 전력차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점수야 그 다음에 5차전부터는 잠실로 가게 되는데요 잠실 중립경기장 제도가 있었어요 세부 규정은 중간에 몇 번 바뀌긴 했는데 대부분은 잠실연구팀이 한국시리즈에 갔을 경우에 한해서 중립경기장 제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6일에 잠실에서 5차전이 열리는데요 최동원 선수가 등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투패를 당해요 4차전에 승리투수가 되었던 김일웅 선수가 7일부터 9원 등판에서 9원승을 챙겨 최동원 선수가 나왔던 선발경기를 졌으니 이제 롯데는 그냥 지면 끝이잖아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목윤 선수가 4위까지 1실점하면서 잘 던지고 있었는데 손가락 물집이 터져요 그래서 4위까지 져가지고 공을 못 던지게 된 거야 그래서 5회에 최동원 선수가 9원 등판을 해요 그 이제 5이닝 9원승을 하는데 2014년 월드시리즈 때 메디슨 범간호가 7차전에서 5이닝 세이브를 하죠 근데 그때는 5이닝 세이브였던 이유가 있어요 앞투수 때 승패가 갈렸다 이거야 그래서 범간호한테는 세이브를 주더라고 그리고 맞대결했던 김시진 선수는 6실점 완투패를 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차전 그래서 7차전은 원래 이제 10월 8일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내리면서 하루 미뤄졌어요 5,6,7차전이 3일 연속을 하잖아 최동원 선수가 6차전에 불펜을 띄었으니까 7차전도 불펜에서 대기할래 했는데 7차전 선발이 잡혔지 어쨌든 그래서 10월 9일로 하루 미뤄졌는데 여기서 롯데가 이겨요 후반기 우승팀들 중에 한국시리즈까지 우승한 팀은 이 롯데자이언츠 밖에 없어요 뉴드열 선수가 8회 초에 김일용 선수를 상대로 3점 홈런을 때리면서 김일용 선수는 6,7점 패전이 당했고요 한국시리즈가 우승을 했다 뭐 이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한국시리즈 관련 여담으로는 최동원 선수가 시리즈 MVP가 되는데 사실 못 받는 게 더 이상하죠 우승소감 인터뷰를 하는데요 리포터가 최동원 선수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최동원 선수가 하는 말이요 자 자고 싶어요 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잠실에서 했잖아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을 갔는지 알면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 월드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승 축하 파티에서 최동원 선수는 코피를 쏟았다 그래요 당시 삼성라이언츠 구단주 이건희 부회장은 직관 필패의 처주가 있었다고 그래요 1차단 때 직관했다가 완봉승 희생양이 됐고 실차단은 처음에는 세종대로에 있는 집무실에서 보다가 어 4대1로 이기고 있구나 하고 잠실로 이동해 근데 좌석에 앉자마자 장효조 선수가 실책을 범해요 그래서 했나? 예 이건희 회장이 그 이후 야구장에 직관해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이제 아드님인 이재용 씨는 되게 자주 하는데 한국시리즈 우승 이후 여전히 많이 던져요 특히 1987년에 선동열 전 감독이랑 선발 맞대결을 하는데 15위까지 던졌는데 2대2로 승부가 안 났어요 이거와 관련된 거는 영화 퍼펙트 게임 한번 보고 나오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988년 구단하고 입장 차이가 크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6월 29일까지 갔어야 됐어요 보통 늦어도 3월에는 계약을 끝내고 그래 캠프는 가야지 뭐 이런 형태 계약이 많잖아 이때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이전트 역할을 자처한 아빠겠죠 그래서 했나? 실제로 경기는 후반기 16경기밖에 못 나왔다 그래요 선수들의 복지 및 권위 보장을 위해서 선수노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선수노조 이때는 이 선수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김대현 선수랑 이순철 당시 선수 지금은 이순철 해설용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요 운전 중인 휴게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김대현 선수가 즉사를 하게 되죠 이순철 감독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즌이 끝나고 나서 롯데자이언츠와 삼성라이언츠는 대형 트레이드를 해서 저렇게 5대6 트레이드로 서로 주축선수들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제 최동원 감독은 롯데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실망해서 공을 놨다고 해요 신혼여행 뭐 등등 그리고 그 이후에 방황 생활을 하다가 1989년 후반기에 삼성이 복귀를 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시즌 준비도 안 돼 있고 혹사 여파도 있고 하다 보니까 1989년은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났대요 근데 1990년때 티가 좀 많이 났어요 ERA가 5점대로 확 올라오죠 아니 김성균 감독도 1년 더 연장하지 않을래요 하고 제안을 했는데 거부당했대요 어쨌든 선수 은퇴 이후엔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글스 투수 코치로 가 잠깐 해설위원으로 돌아온 적이 있지만 2006년 당시 투수 코치로 또 끼워요 그래서 이제 김인식 감독이 유현실 서술을 불펜으로 쓰려고 했는데 최동원 감독이 주장을 해가지고 안 돼요 쟤는 선발 써야 돼요 이렇게 된 거야 2011년 9월 14일에 결국은 학년 만 53세로 사망하게 돼요 롯데자이언츠는 영국 10번 11번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최동원상이 제정이 돼요 그래서 최동원상은 메자력의 사형상이나 MPB의 싸움을 할 상처럼 리그 최고의 투수들한테 주는 상이고 처음에는 이게 대한민국 국적 투수들만 받아가지고 양현종, 유희관, 장원종, 양현종 2018년부터 외국인 선수도 주면서 조시린드블럼이 두 번 받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동원상은요 한국시리즈 MVP한테 줬어야지 맞을 상이 아닌가 싶어요 메이저리그 시리즈 MVP는 윌리메이스의 이름을 따서 윌리메이스 상이라고 주거든요 최동원 선수와 관련된 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직 컷 편집이 다 안 끝났는데 그동안 하루가 지나가지고 KT위즈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사실 방송을 했지만 KT위즈 첫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축하하구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시리즈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다른 팀의 팬들도 원하는 시기에 한국시리즈에서 멋진 경기 즐기기를 응원할게요 우리 기아탈거즈도 언젠간 다시 올라가기를 내년에 좋은 감동 오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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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